오늘의 사연입니다. 정말 나만큼 긍정적인 사람이 있을까 하면서 1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 달 와장창 무너지는 일이 생기면서 정말 타고난 운명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주가 매우 안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주가 안 좋은 사람이 끌어당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귀한 질문 감사합니다. 생각 이상으로 사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사주는 어느정도 정해진 운명을 말하지만 현실와 끌어당김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쪽에 가깝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념이 서로 대립되는 것처럼 보여서 생기는 문제 같아요. 저는 명리학을 공부하진 않았지만 해당 질문에 대해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육체로서 제가 운명을 개척해 나간다는 것보단 이미 시공간을 초월한 이 세계 안에서 3차원 내에 사는 우리의 시나리오는 전부 다 짜여져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서 우리가 가지는 생각과 행동은 사실 육체가 하는 게 아닌 전부 시나리오의 일부로서 자연스럽게 현실세계라는 스크린으로 드러납니다. 이 주장은 운명론에 가까운데 그러면 사주를 믿는다는 말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의 답이 정해져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답이 그 올바른 답이라는 보장이 없는 것처럼 우주의 큰 계획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사주가 그 우주의 계획을 100% 맞춘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저의 경험을 공유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사주를 여러 번 봤습니다. 10대 때와 20대 초반에는 사주를 볼 때마다 저는 상당히 수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큰 조직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주를 볼 때마다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회사문, 공무원 혹은 병원에서 일하는 직종이 잘 맞다고 했죠. 하지만 제가 사회적으로 독립을 하면서 유별난 생각과 시도를 하는 게 좋아졌고 상당히 능동적이고 누군가의 밑에서 일을 하는 게 아주아주 힘든 사람이 됐습니다. 툭하면 상사들과 마찰이 있어서 저처럼 큰 조직 내에서 일하기에 부적합한 사람을 아직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초에 본 사주에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관운이 약한 사주로 조직 같은 곳에서 소속되어 일하는 게 좋지 않다. 조직 사회는 절대 맞지 않다. 왜 그런 걸까요? 혹시 사주가 바뀐 걸까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약 2년 전쯤 제가 초월자 마인드를 시작해서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 사주의 학문 혹은 글 쓰는 게 전혀 보이지 않아서 상당히 흥미롭다는 소리를 사주 선생님께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글을 쓰면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인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크게 변했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기에 상당히 아이러니했죠. 그런데 올해 초에 다시 사주를 봤는데 사주를 봐주시던 선생님께서 혹시 저보고 글을 쓰는 일을 하지 않느냐는 말을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배우고 공부한 지식을 글로 써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사주가 또 바뀐 걸까요? 정리를 하려면 10대 때까지는 사주를 볼 때마다 저는 조직 생활이 잘 맞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사주 결과에는 조직 생활을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2년 전 사주를 봤을 땐 제 사주에 글을 쓰는 운명이 없다고 했지만 올해 사주를 봤을 땐 제가 글을 쓰는 운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주에 따라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나에 따라 사주가 바뀌는구나. 그리고 바뀐 사주는 사주를 설명해 주시는 성세님께서 바뀜으로 인해 나에게 새롭게 새로운 형식으로 전달되는구나.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은 똑같은 생년월일과 생실을 기반으로 한 고정된 결과값을 가져야 할 사주풀이도 계속 변한다는 점이에요.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죠. 이런 경험들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사주와 운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쉬운 예시를 위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날씨를 알기 위해 일기예보를 본다고 가정해 볼게요. 크리스마스 날 기준으로 한 달 전 크리스마스의 날씨를 확인해 보니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2주 전에 다시 확인을 해보니 우박이 내린다고 하네요. 하지만 크리스마스 하루 전 다시 확인을 해보니 아무것도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당일 날씨를 보니 눈이 내립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라는 고정된 불변이 대상이 있다고 해도 누가 언제 그것을 어떻게 관찰하느냐에 따라 계속해서 결과가 바뀝니다. 저는 사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00년 1월 1일 오전 1시라는 시간에 태어났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람에게 사주를 물어봐도 사주의 결과가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누군가가 제 사주를 봐줄 땐 제 사주가 다른 공간, 다른 시간, 다른 대상과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결과값이 나옵니다. 사실 이 세계는 이 우주는 고정된 값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같이 상호작용을 하고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마치 불교의 연기법과 같이 말이죠. 즉 고정된 사주풀이 결과값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닐까 가 제가 제 스스로에게 내린 결론입니다. 10년 전, 5년 전, 2년 전, 그리고 올해 초에 본 사주가 전부 다르다면 사주의 부정적 결과에 대해 정신적으로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게 제 스스로 찾은 해답입니다. 물론 명리학을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저도 재미삼아 몇 년에 한 번씩 보고 저의 믿음에 큰 힘이 되는 좋은 말만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일기예보를 올해 전부터 아무리 자주 확인한다고 해도 결국 특정한 날의 날씨를 100% 파악하기 위해선 그냥 그날 아침에 커튼을 치고 하늘을 확인하는 게 최고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었다고 하더라도 그 미래가 현재 순간이 될 때까지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쓰여진 운명이 무엇인지 절대 알 수가 없고 그렇기에 미리 걱정하며 초조해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법이 없다. 어차피 곧 닥치니까. 라고 말한 아인슈타인도 이와 같은 생각이었을까요? 이번 주 내내 비가 내렸어도 내일 해가 뜰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잘 연락했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 사고로 죽었을 수도 있어요. 어제까지 평온했던 국가에 갑자기 오늘 전쟁이 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결과는 이미 뒤에 펼쳐진 시나리오일 뿐 우리 미래가 어떨지는 과거가 아닌 미래의 시나리오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힘든 인생을 사셨거나 나쁜 사주 결과가 나왔어도 그건 전부 과거고 우리는 매 순간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가능성의 미래에 살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자세한 심화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초월자 마인드를 참고해주시고 여러분의 질문과 사연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